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원래 베이가 착취 들어? 아니? 제가 이상한 거야. 착취 베이가. 아 가긴 가. 탑 착취 베이가. 아 진짜 화려한데? 승률 26평인데. 합은 홈픽이니까 이기셔야 됩니다. 아 이거 안 한다. 봐도 되는지. 이거 안 해? 이글을. 아니 올라프야 아주. 여기 있잖아. 진짜 먼저 오집이. 아 씨. 아 탱가네? 한 번 먹어도 돼? 몇 프로인데? 갔다 갔다 갔다. 아! 아 주지. 아. 줄었어. 공 키지? 아니 궁을 왜 안 켜? 아니 왜 아껴. 아니 왜 아껴. 아 아깝다. 아니 근데 오면 따는데 왜 안 오지? 오면 안 돼. 왜 이거? 뭐야 이거? 뭐해 이거? 뭐해 이거? 왜 올라프야. 해주는구나. 맞다. 됐다. 됐다. 에플라 없지? 오케이. 낙하. 난 방해가 많은데. 에이가 힘들어? 아니 들어가면 죽어. 빠르가. 나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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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오케이. 빨리 와라. 손으로. reglob. 넓어. 나이스. Television. 이거 미드 엇갈리려 하는 것 같은데? 아 맞네 다 잡아? 한테를 이길 수 있으려봐 해볼까? 미미야 미미야 봐봐 미미야 흐흫흐흥 신세끼 그래도 내 꺼 와 진짜 나쁜ём 흐흫 그래도 내 꺼 먹자 여기 있당은 우리 그냥 쌈 봐도 돼 쌈봐도 돼 들어가도 돼 쌈봐도 돼 아이워, 모여있어야 들어가지 궁 써도 들어가도 되나? 오 나이스 못먹어야 돼. 내가 먹었어. 나 테리스어. 안 될 거 안 될 거. 뭐야. 아 쪼댔다 안쪽 안쪽 노플 노플 그게 노플이야 도냐가 조금 없었어 야 와줘 와줘 아 다행이다 아 개 재미있다 갔다 야 개 재미있는데? 야 막 다 날아다니는데? 얼마 미적분? 아 돈 짱 맞아 깜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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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으니까 깜쳐볼까 다행이다 뚫겠다 바로붙여 나 안 보여줬다 그냥 나간다. 그냥 나간다. 엿날을 다 내놔. 그냥 나간다. 그나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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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ㅆㄱ. 아니 궁는 어쩔 수가 없잖아. 안쩌다고. 아 진짜. 야. 야. 어떻게 어떻게. 따지? ㄴㄴㄱ. 아니 고의가 아닌데. 센스릭 양호매를 나누고 있는지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 나 준저했거든? 궁은 어쩔 수 없네. 아 진짜 와. 아 니가 안 얹어. 아니 나 왜 나 준저했어. 대미를 딱 장식하면 되잖아. 너무하다 진짜 와. 나 준저했는데. 공으로 먹어버렸네. 포탐? 응 해. 나 이거 유튜브 박제 할 거예요. 마지막에 제 영상을 왜 찍게 됐냐? 보시면은 제가 롤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롤큐에 왜 들어오게 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질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. 롤큐 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좋게 봐주셔서 여기서 더 성장을 하라고 들어오게 됐어요. 보시면은 네 여기. 저카. 그리고 최우애비님. 위에는 아시다시피 버기업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은 여기 롤큐에 들어와서 이제 더욱 더 많이 성장을 할 거고 여기서 많이 피드백 받고 성장을 해서 네.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 목표는 저도 여기 상단에 뜨는 거예요. 몇 년이 걸릴줌 모르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띄요 띄요 띄요띄요띄요띄요띄요띄요 띄요